마지막 팬사인에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아쉽죠? 네 근데 이렇게 마지막 팬사인에도 이렇게도 제가 예전에 와서 하게 돼서 저희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신가요? 가자 가자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마지막으로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도 공개적으로 후보를 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너무 좋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군대돼서 뭐 많이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맛있었어요 근데 저희 다음 홈페이지에도 팬사는 많이 할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랄이에요 네 네 저희가 버킷팬스 하는 두 번째로 있는데 여기 야외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어 긴장됐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또 만나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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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니이에요 네 네 오늘 진짜 한국에 와서 홈으로 왔어요 고마워요 오늘 바디와 고공각봉grade 정말 아쉬워죠 많은 무대 오늘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너무 너무 기뻐요. 진짜 제조야 처음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얼쏘지 마시고 저희 이번에 아까보다 간단하잖아요. 아쉽지만 저희 집에서 열심히 해서 가운데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더 나아지 마시고 거리나올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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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좋아 everyday.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는 리거 호스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지금 많이 우리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네, 네 아니,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진작 라켓사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셨지 정말 너무 촉한,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힘을 내서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 여러분 덕분이고 오늘이 마지막 팬사지만 진짜 다음에 더 멋있는 걸로 제가 진짜 나타타 보다 진짜 한 100배 정도의 공으로 가지고 나갈게요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작은 정도 질문을 할 테니까 또한 다들 떠나가지 말고 우리 다음에도 꼭 만드는 걸로 합시다, 맞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가이드로 가이소와 매점 팬사 이때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오늘도 와주신 팬분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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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감사합니다 자, 조금만 해야게요 하나, 둘, 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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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ж일에 네, 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